자, 입 닥쳐봐. 케인님 안녕하세요.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돈통입니다. 먼저 케인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제게 큰 재미를 주신 케인님께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는 자, 그래요. 태양광석은 만원 감사한데, 다 감사한데, 마지막에 왜 ㄴ 지으시지? 이런 아주 왜 받침이 ㄴ 지으시지?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, 감사가 없어진 걸 떠나서 이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자, 합의금 치고 너무 싸가지고 어디 세상이 만원, 합의금이 만원인데가 어디 있어? 자, 그래서 안 돼. 큰 재미를 주진 않아, 내가 그렇게. 감사합니다.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크게 소리를 못 나겠네. 감사합니다.